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번에는 곧 다가오는 3월을 맞이해서 제가 인간 에스쁘아로 변신을 해봤습니다. 에스쁘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상큼, 과즙, 색조, 베이스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곧 3월에 출시가 될 따끈따끈한 신상인 파우더 쿠션을 같이 리뷰하고 소개해 보면서 오늘 인간 에스쁘아룩 메이크업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에스쁘아 퓨어 라디언스 글로우 라이저입니다. 수분을 채워주는 에센스인데 안에 알갱이가 오돌토돌하게 들어가 있어요. 피부 위에서 문질문질 해주면 이 알갱이가 터지면서 피부에 수분도 공급해주고 더 촉촉하게 피부를 만들어줘요. 건성이나 속 건조가 심한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며칠 엄청 추웠잖아요. 이렇게 코랑 턱에 요즘 각질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글로우 라이저로 마무리해줄게요. 기초 끝! 오늘은 기존의 에스쁘아 쿠션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커버력, 밀착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묻어남, 뽀송함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 파우더 쿠션입니다. 화이트 패키지에 로즈골드로 에스쁘아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패키지도 너무 고급스럽고 딱 소장하고 싶은 쿠션이에요. 케이스 보고 뭐야 너무 예쁘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닐라, 아이보리, 페탈, 베이지로 핑크 베이스, 옐로우 베이스, 뉴트럴 톤까지 맞춤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파우더 쿠션과 함께 기존의 프로테일러 비 실크 쿠션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짜자잔! 여러분!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 실크 쿠션! 엄청 유명하고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에스쁘아 코덕이라면 한 번쯤은 써봤을 쿠션이잖아요. 얇고 쫀쫀하고 매끈한 텍스처로 수분감이 부족하거나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그래서 수부지 피부 타입한테 인기가 정말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쿠션은 이거 비 파우더 쿠션이잖아요. 이름부터가 비 파우더 쿠션이에요. 딱 느낌이 떠오르지 않나요? 뭔가 뽀송뽀송 구름이 생각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기존 비 실크 쿠션보다 파우더 쿠션이 더 얇으면서도 내 피부처럼 느껴지고 뽀송뽀송하게 구름처럼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톤업 되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기존 쿠션이랑 비교했을 때 커버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약간 훨씬 더 얇고 밀착력이 높았는데요. 기존 프로테일러 비 실크 쿠션은 하루 종일 매끈하게 느껴지는 실크 페이스 쿠션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쫀득한 제형감이 느껴지면서 피부 위에 올렸을 때 커버력도 우수했고 피부가 쫀득하면서도 광채가 살짝 느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결점 없이 커버력을 높여주는 쿠션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두 가지 쿠션을 비교했을 때는 살짝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쿠션이었어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에스파 프로테일러 비 파우더 쿠션은요. 뽀송뽀얗게 피부를 자연스럽게 톤업시켜주는 쿠션이에요. 파우더리한 매트함에 파우더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뽀송하게 올라가는 게 장점이고요. 기존의 비 실크 쿠션은 발랐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이번에 파우더 쿠션은 안 바른 듯하게 정말 뽀송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내 피부 톤업을 시켜주는 쿠션이었어요. 구름처럼 가볍게 올라가는 쿠션에 묻어남이 없어서 파우더리한 피니쉬감에 가볍게 발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블러처리한 피부를 원하는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을 해요. 커버력은 비 실크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마무리감이나 가벼움은 파우더 쿠션이 훨씬 더 높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비 실크 사용할 때만 해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추천해. 하고 주변에 칭찬도 많이 하고 영업도 많이 했는데 이 파우더 쿠션이 발랐을 때 진짜 안 바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양쪽 비교를 했을 때도 파우더 쿠션이 진짜 내 피부처럼 엄청 얇게 올라가죠. 지금 얇게 한 번 가볍게 묻혀서 피부에 톡톡톡 두드려주는데요. 지금 왼쪽 얼굴은 제가 커버를 살짝 했거든요. 근데 정말 내 피부 같죠? 안 바른 것 같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톤업크림 바른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제 피부에 톡톡톡 두드려서 올리는데도 진짜 얇게 올라가면서 얘는 그냥 딱 톤업하기로 얼굴에 포토샵한 느낌이라서 진짜 가볍고 하루 종일 있어도 답답하지 않은 쿠션? 제가 며칠 테스트도 해보고 쿠션 사용하느라 파우더 쿠션 사용을 하고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하루 종일 일도 해봤는데요. 마스크를 써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얘는 두드리고 두드리고 얼굴에 밀착을 시켜도 바른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내 피부 같은 느낌이고 피부가 숨 쉬는 기분이에요. 자연스럽게 내 피부를 더 화사하게 뽀얗게 보여줄 수 있는 쿠션으로 요즘 손이 정말 자주 가고요. 파우더 처리를 따라하지 않아도 돼서 지성, 수부지,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까지 추천을 하고요. 요즘에 마스크 착용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얘는 뽀송 화사하게 올라가서 완전 추천! 지금 피부도 더 뽀얗고 얼굴 포토샵한 느낌이죠. 완전 뽀송뽀송하게 올라가요. 에스쁘아 심플 립 브로우 디자이닝 펜슬 애쉬 브라운입니다. 오늘 색조 제품도 에스쁘아를 사용할 건데 요즘 에스쁘아에서 신상을 진짜 진짜 많이 출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신상 제품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썹은 자연스럽게 둥글려서 채워주기만 할게요. 짜잔! 요렇게! 에스쁘아 심플 립 브로우 톤 칼라 애쉬 브라운입니다. 요즘에 아이브로우 할 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항상 다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안 썼는데 한 번 하다 보니까 중독성 있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에스쁘아 브로우 마스카라도 쓰고 있는데 컬러 선택의 폭도 높고 얘가 하드한 타입이 아니거든요. 얘도 엄청 소프트하고 휘둘리둘하게 얇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짜자잔! 에스쁘아의 신상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줄게요. 이번 에스쁘아에서 출시된 이 팔레트가 하이티 여주인공 느낌으로 팔레트를 출시했는데 요렇게 세로로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 쉽게 쓸 수 있다고 해요. 우선 처음으로는 요거 퍼프 크롭탑 사용해서 지금 요렇게 섀도우 올려줬어요. 베이스 색상처럼 사용을 해줄 거라서 섀도우로 넓게 펴 발라줄게요.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핑크 컬러라서 뭐야 너무 부어 보이거나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너무 동동 뛰지 않는 컬러인 것 같아요. 섀도우가 조금 빠진 컬러라서 그런지 제 스킨톤이랑도 잘 어울리고 오늘 뽀송한 파우더 쿠션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메이크업 해줄게요. 체크 플리츠 색상을 사용해줄게요. 살짝은 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고 얘는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까지 사용을 하기도 괜찮고 페일톤이나 라이트톤처럼 정말 맑은 퍼스널 컬러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완전 찰떡 컬러! 쌍꺼풀 라인 경계선을 지나치면서 섀도우를 블렌딩 해주세요. 살짝 미세하게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할 때 포인트로 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꼬리 삼각존부터 앞으로! 니하이삭스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눈 끝쪽에만 섀도우를 살짝 살짝씩 영역을 터치해주세요. 니하이삭스 컬러는 붉은기가 들어간 브라운 컬러인데요. 안에 화이트와 핑크에 반짝반짝한 잔펄들이 들어가 있어서 블렌딩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용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니하이삭스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을 해서 눈꼬리를 더 길게 빼주고 언더 삼각존도 눈 끝에서부터 앞쪽까지 영역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했어요. 다음으로는 레이스 업 워커 색상 사용해주세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마다 차글차글하게 빛나요. 너무 예쁘죠? 얘 진짜 너무 예쁘다. 펄이 다 있네. 펄 너무 예뻐요 여러분. 대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눈 앞머리에 콕콕 찍어주면 더 예뻐 보이죠? 에스쁘아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스테이 다크입니다. 에스쁘아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클린 블랙입니다. 이렇게 언더도 마찬가지로 세로 방향으로 파스카라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쉐이딩은 이거. 이글립스의 슬림핏 쉐이딩 진저 슬림핏입니다. 오늘 쿠션이 파우더 쿠션이라서 따로 파우더 처리 없이 바로 쉐이딩 해주고요. 윤광만 살려주는 느낌으로 가볍게 지나가 줄게요. 블러셔는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 케어링 코랄입니다. 쿠션이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이잖아요. 볼을 살짝 감싼다는 느낌으로 약간 계란후라이 모양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주세요. 파우더 처리 안 하고 바로 블러셔 올려도 무너지는 느낌 없이 오히려 더 뭔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짜잔 이렇게 블러셔 안쪽으로 감싸듯이 들어왔어요. 에스쁘아 립스틱 노웨어 샤인의 애프리콧 브랜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 에스쁘아로 변신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약간 에스쁘아 같나요? 짜자잔! 상큼 과즙 파기 연출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곧 다가오는 3월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끝! 그리고 컬을 좀 하더라구요.